1, 2, 3, 머스피어 라이트! 안녕하세요 머스피입니다! 네 안녕하세요 머스피입니다.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젠버리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! 축하드립니다! 네 이번 세계스카우트 젠버리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1박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전세계에서 모인 청소년들과 야영생활을 통해 우정을 싸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. 또한 한국의 케이팝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축하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저희 머스피어도 2023년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! 전세계 청소년들의 대축제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젠버리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만나요! 안녕!